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올라가면 팔고 싶은 법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던 탓일까요? 차익 시험 욕후가 높아 계속해서 팔고 싶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요. 다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되는 게 아니냐, 금리 이상 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견고한 경제 지표, 그리고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이 더욱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오늘은 어떻게 형성할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붉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9% 상승하면서 2,650.6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가는 0.76%고요. 943.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계속해서 상승률을 높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또 나눠봐야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종목 두 가지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죠. 바로 넥센타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이상까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효과라는 부분이 지금 하반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죠. 지금도 하반기인데, 우선 하반기 때 환율에 대한 수혜가 상반기만큼은 안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자동차 주제 전체적으로 2분기도 워닝 서프라이즈 수준에서 달성을 했지만, 주가는 지금 많이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작년지로 당일 차 전환이고, 1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이라도 실적적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효과도 있지만, 이번 기 때 일부 지역에서 ASP,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째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 추세를 찾고 있지만, 단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은 부분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넥센타이어의 실적은 견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유럽 지역에서 교체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 부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6월부터 미국 시장 쪽에서도 반등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물론 판매량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완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넥센타이어의 해외 쪽에서의 타이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그나마 반등에 대한 부분은 찾아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쪽에서도 증설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원재력 가격의 안정화, 운송비 같은 문의비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계속 낮게 유지될 것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타이어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넥센타이어 시적주로서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원가 쪽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해상 운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마진이 많이 회복하고 있다.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세를 연속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바로 이제 휴메딕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컨센서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대법 가까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휴메딕스, 주가의 이런 부분이 중간에 좀 선반영됐던 감은 있지만,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필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주화,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견주화에 좀 유지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테틱, 피부나 피부 쪽에서의 관련된 종목들은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을 우선 주가에 좀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하반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휴메딕스, 2분기 때부터 조금씩 실제 반영되고 있긴 한데, 브라질이나 남미 진출에 대한 효과 부분이 본격적으로 발휘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휴메딕스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원래 있었죠.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우선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남미 쪽의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휴메딕스의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테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 좀 반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차이 시장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적이 안 잡히는 종목들한테는 우려감이 좀 있지만, 이런 시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잘 가는 종목들은 차이 시장 좀 제한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휴메딕스가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필러 쪽이지만 필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더 많이 반영이 되지만, 전문 의약품 쪽이죠. 특히 양가용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승폭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CMO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휴메딕스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대 지수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개별 종목군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체 결과를 살펴봐야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만 선, 7만 선이 붕괴됐었는데 다시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0.57% 상승하면서 7만 2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07%, SK하이닉스 0.08%,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조와 LG화학 역시도 0.17%, 0.15% 강보화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포스코 그룹 즉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는 0.75%, 0.46% 약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희 바로 개장 직후에 이야기 한번 더 나눠봐야죠. 저희 그럼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우리시장 개장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붉은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고가 된 가운데 지수가 상승됨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 역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지금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지금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지수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짝 웃는 그런 붉은 그래프죠. 코스피 0.46% 강보화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44.8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외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살펴보시죠. 0.8%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943.4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붉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만큼 오후장에서도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86%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18%, SK하이닉스는 0.3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 외에도 반도체 쪽으로도 많은 분들,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부문의 추가 감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3분기라고 하죠. 주가 지금부터 방향성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35%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주 오늘 굉장히 좋네요. 1.7%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서비스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4%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3.7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2.53%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짱에서 웹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좋지만 네이버가 조금 더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엔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하이브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셨을 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에 따라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약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꿉틀대기 시작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8%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티륜 1.57% 그리고 유한양행은 0.68%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은 종목군들에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좋고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1.5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97%, 6% 가까운 급등 흐름 오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2차 전제와 관련해서 공매도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 판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 우리 더 큰 빅사이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반도체는 살짝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0.54%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크고 작게는 아니지만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조금 더 살펴봐야 할지 크게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학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정유주 그리고 SO1, SK이노베이션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정유주가 지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달러 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간다면 정유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다면 항공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도 한 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 저희 코스피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지금 4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932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988억 장 초반 치고는 상당히 매도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도 외국인의 매도에 동참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1천억 넘게 지금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27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벌써 3천억 가량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의 분위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업종 등락율로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오늘 비검석 광물 상당히 강하고요. 의약품, 화학, 종이목재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대형주가 오늘도 강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288억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순 매도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53억 순 매수로 들어와서 삼성전자 0.7% SK하이닉스 0.5% 전반적으로 반도체 해주는 시가총액 상위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프로그램 순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보면 말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460억의 프로그램 순 매도로 장 초반에 플러스권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0.9%, 8%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좋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좋았던 SK이노베이션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순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세가 약간 눌린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나도 프로그램 132억 순 매도 나오면서 2.66%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가 있는 부분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SK이노베이션 정유주이지만 최근에 2차전지 밸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금양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2차전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약간 묻어나오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풀 꺾이는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의 어떤 국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옛날만큼의 그런 상황은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2차전지 쪽에서의 전망이나 그리고 에코프로 또 MSCI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솔린 현상이 지금 와야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시장 전체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밸류를 찾아가는 관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되고 어떤 수급적인 면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지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번 달, 이번 달 안에 8월 달 내내로 이런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규에 대한 매수 관점은 당연히 좀 하는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어떤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영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양극재 쪽으로만 쏠린 현상이 심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있겠지만 이제 뭐 전해즈, 그리고 도전체, 그리고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좀 못 받은 사실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출입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상 굉장히 밟다고 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포필에 대한 부분을 좀 분산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수급적인 면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지치는 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차전지 쪽 간단히 알아봤고요. AI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AI 계속 관심사항에다가 좀 주가가 밀려 내려갔다가 어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또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던 게 네이버고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4% 저희 센티멘털 펀드멘털 코너에서 한 달 동안에 무려 먼 서너 번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아주 저기가 잘 피킹을 했다 이렇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의 강세, 외국인들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로 나오는데 기관들은 계속 몰고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네이버가 분명히 증권사에서 목격하는 거의 30만 원 이상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그 전에 쏠렸던, 유동산에 쏠렸던 완화되면서 네이버의 어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더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이죠. AI 모델 하이터 클로버 X죠. 공개할 계획이라고 좀 네이버에서 지금 밝혔는데 우선 그 모델의 어떤 성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증권사에서 높게 평가하면서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한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제 AI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공개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마디 뚜껑을 열어봐야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버 클로버 X가 나왔을 때 어떤 파급력이보다도 이 글로벌적인 AI 기업들의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기능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을 진짜 말씀드렸듯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거에 대해서 공문 많이 들었죠.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이슈로 목표주가 증권세도 올리고 밸류에 대한 상승 여력도 계속 좀 높게 지금 측정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돌가리를 두들겨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번외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나와서 좋은 종목들을 좀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AI 시장 쪽에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네이버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IT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개척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거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주가에는 메리트로 지금 작용하는 분위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보다도 이제 네이버 쪽에서의 더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 AI와 메타버스 쪽에서의 사업 추진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네이버가 그 전부터 좀 올해 더 오래 더 많이 했었고 어떤 이제 그 출시나 그리고 이 출시했을 때 반응이 좋았을 때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2차전지가 약간 눌리면 풍선 효과 때문에 IT 쪽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와중에 프로그램 순 매수로 HPSP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로 83억 사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순 매수로 14억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죠. 후공정 장비 업체들 주가가 괜찮았고 HBM 관련해가지고도 관련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우선 지금 이제 그 솔리미세 완화되면서 IT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후공정 기업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후공정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가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터너라운드가 된 이후에 이 후공정 기업들 반도 장비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1차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뭐 주가는 먼저 기대감이 먼저 가기 때문에 우선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근데 분위기는 좋죠.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 이 기업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제 회사 전환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랜드 쪽 뭐 감산 효과 나온다고 한다면 영화 부업자도 축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후공정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쪽으로 또 이제 매수에 대한 분위기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죠. 말씀하셨을 때 뭐 HTSP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저는 한미반도체 또 원익 YTS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지금은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뭐 실적은 뭐 나중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그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시황과 함께 특징적인 테마들 그리고 그별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들도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9시 16분 지나가고 있는 시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AI 쪽으로 좀 이벤트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하는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몰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런 AI 신제품들, 특히나 이제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AI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번에 이제 언패익 이슈에서의 좀 로봇팔 관련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러한 관련된 수급들이 좀 연간 섹터에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에서의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섹터의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는 최근에 조금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뭐 워낙 급등락이 심했을 때는 60조까지 터졌는데 물론 지금도 거래대금 자체는 작은 건 아닙니다. 대충 한 25조에서 27조 사이에서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다시 줄기 시작하면 이전에 지수가 2650선에서 눌릴 때도 비슷한 거래대금에서 점진적으로 거래대금이 줄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좀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와 2차전지가 모두 다 섹터별로 이제 뭐 일부 종목권들을 좀 쏠리긴 했습니다만 좀 강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조금 이런 등락폭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AY와 로봇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한번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 하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 삼성 SDI,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낸드 부문의 추가 감산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함께 쭉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실적 발표가 예고된 만큼 함께 더붙여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 종목은 HPSP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2위는 아프리카TV인데요. 아프리카TV가 2분기 영업이익이 236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1.9% 상승률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넥슨 게임즈를 살펴봤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특징주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붉은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 개장특징주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7만 원대 돌파 다시 했고요. 1.15%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7%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굉장히 좋고요. 4.68% 그리고 삼성SDI는 0.45% 강보화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SK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반도체 쪽이 더욱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공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상 이런 AI 시장이 굉장히 개화가 되고 있고 관련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단에서의 조금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원활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S에서도 GPU에 대한 공급 부족들 다양한 부분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컨콜에서도 HVM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를 부각을 시키긴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제품의 결과와 좀 달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하이닉스의 독주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또 두 달 정도의 약간의 좀 이런 물량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컨콜에서도 이제 이런 재고 감산 부분으로 이슈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턴우라운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어팡 턴우라운드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지금 성숙기가 아니라 완전 이제 개화기에 있는 상황이어서 성장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폭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이 얘기 자체가 반도체에서의 상승력이 꾸준히 나오게 되면 지수의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2,700선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돌파가 되면 상당히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특징주는 SK하이닉스를 꼽아봤습니다. 업황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도체 업종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형주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업종 고루구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주 단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지수 상승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개장특징주도 함께 살펴봐야죠.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닥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붉게 올라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0.68% 그리고 HPSP와 아프리카 TV까지는 다 4% 넘는 지금 아프리카 TV는 1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개장특징주 모두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넥슨게임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예약 수가 어마어마하죠. 블루 아카이브의 사전 예약 수가 지금 공식 홈페이지 기준에 했을 때는 41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빌리빌리 탭탭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보시게 되면 600만이 넘는 합산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게임 자체가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종 지표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웨이브에서는 검색 양이 7일 일평균 700만이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위챗 지수에서는 3월 대비했을 땐 9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색 양이라든지 이런 가입자 수를 보게 됐을 때는 게임에 대한 흥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과 이런 사전 테스트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게임에 이런 매출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사실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고 가장 초반에 매출이 높았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고요.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 상승력 자체를 좀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게임주들의 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신작이 나왔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내는지가 게임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작이 지연이 되면 기존 게임이 잘 되더라도 게임이 조금 게임 섹터에 이런 주가가 밀리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 예약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좀 게임 흥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게임주 특성상 하나의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발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거의 한 3, 4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추가적인 신작이라든지 게임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에 가장 큰 이제 성수기를 도래를 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도래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라면은 뭐 사전 예약 대비했을 때는 저는 주가가 크게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만 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펼쳐져 나오면 충분히 좀 주가의 강력한 상승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는 넥슨 게임즈를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대표 주자죠.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서비스 일정 확정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이 종목 오늘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마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따라가 마라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일단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재건 같은 재건 부분을 가장 앞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건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쟁이 굉장히 좀 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가 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뭐 이라크 내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북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특히나 이제 비주거형 부분에서 좀 성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미국의 주택협회에서도 사실상 23명 하반기 이후부터도 뭐 견주한 이런 건설 업황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기사도 보셨겠지만 두산 박캣이 이제 가격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단연 두산 박캣만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계에 대한 이런 브랜드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견주한 수요는 좀 일단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출 데이터 그리고 실적 베이스 향후에 이런 업황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실적의 우사향 기소들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조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거의 한 30% 정도까지 달했었던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발 이슈들이 한 2년 전부터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건설 기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한 8%대까지 좀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이런 중국의 부양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건설 기계 시장에 대한 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반기에 모멘텀이 부각되면 될수록 건설 기계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광물 부분을 좀 보셔야겠죠. 최근에 이제 엘리뉴 현상으로 인해서 뭐 채굴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발 탈중국화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각국에서도 히토류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런 채굴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도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광물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근에 건설 기계에 이런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는 1차적으로는 실적을 보시고요. 2차로는 광물 부분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제 중국발 턴어라운드와 또 이제 재건 쪽에 대한 이런 이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우디라든지 각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력기계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건설 쪽에 같이 합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대건설에 이번에 이제 초 변압기 관련된 수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아 연관성이 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그룹들이 눌릴 때 건설기계 쪽도 같이 조금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우크라 건설 재건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저 플러스 알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설 쪽은 이제 실적주다. 그리고 여기 서울경제에서 낸 기사가 있네요. 중국 없어도 최대 실적. HD 현대 건설기계 이상 깜짝 실적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중국 시장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남미 등의 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살펴봐야죠. 매수가와 지금 손절가, 목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7만 7천원부터 8만 천원까지 좀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밴드 하단 부분에서부터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8천 5백 원인데 일단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이차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 기간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 HD 현대 건설기계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8천 5백 선입니다. 지금 현재 4% 조금 빠져나가면서 7만 8천 4백 원대이니까요.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죠. 두 번째 종목 오픈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강력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SPG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도 매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AI 섹터가 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드웨어 쪽도 좋아지게 되지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자율주행도 결국엔 로봇의 최하위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 충분히 좀 수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또 로봇 관련된 상장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의 뭐 이제 4족 관련된 추가적인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출산율만 보더라도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 흐름들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로봇에 대한 출해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재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뭐 엔진 부분이나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SPG와 SBB 테크가 거의 독보중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HU라든지 SR 관련해 감속기 부분에서는 특히나 SPG가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 굉장히 의존하던 부품들을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현대그룹에서 좀 지분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3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를 삼성 쪽에서 들고 갔고 LG 쪽에서도 뭐 이제 로봇이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다 떠나서라도 충분히 이런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양극재와 같은 로봇 쪽에서는 약간 양극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22년 기준으로 76%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건설 이런 로봇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잘 될까라는 좀 이런 물음표가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기술력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북미 고객사에 대한 확대의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신규적으로 뭐 이런 감속기에 대한 뭐 이런 건설 연구소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 이후에 4종 보행 로봇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따라가 봐라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이 종목은 로봇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 들어봐야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주가가 올랐는데요. 일단 3만원부터 3만 1,500원까지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에서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4만원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로봇 시장이 개혁이 되면 5만원까지는 상방에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BB테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SPG 자체가 조금은 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4만원, 2차로 5만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6,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저는 2차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현재가 3만 2,7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원, 다만 상방이 조금 더 열려준다면 5만원까지도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2만 6,500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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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졸입니다. 쿠스피 개인 매수세의 강보화권에서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2,653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2,65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넥슨 타이어와 휴메딕스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HD 현대 건설 기계와 SPG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